DNA는 생명체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 생명체의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닥의 선이 DNA를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DNA는 이렇게 이중 가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치료를 받거나 손상된 DNA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희귀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3가닥이나 4가닥 DNA가 발견되는 경우도 희귀하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DNA는 두 가닥이 정상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2022년 6월에 즉위 7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점등 행사를 했는데 여왕은 세 가닥의 DNA 형태를 가진 구조물을 환히 밝혔습니다. 세 가닥 DNA는 정상적인 인간의 DNA 형태가 아닙니다. 여왕은 왜 비정상적인 형태의 DNA를 왕실 행사에서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한 말의 행간을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비정상적인 인간의 DNA를 축하하는 행사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날짜는 2022년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에서 6개월을 더하면 2023년 3월 19일입니다. 3월 19일에서 6주일을 더하면 4월 30일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6일을 더하면 5월 6일이 나옵니다. 5월 6일, 찰스 왕자가 왕으로 즉위한 날짜가 5월 6일입니다. 다시 말해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으로부터 6개월 6주 6일이 지난 날짜에 찰스 왕자가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하면 7개월 2주 6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7개월 2주 6일은 6개월 6주 6일과 동일합니다. 숫자나 상징물에 집착하는 이딜의 성향을 보면 여왕 장례식 날짜로부터 6개월 6주 6일 후에 찰스 왕자가 왕위에 오른 것이 계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666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물론 우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드라큘라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찰스 왕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